Q. 랩스 더 보이즈 Q. 랩스 더 보이즈 Q. 랩스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, 더보이즈입니다. 네, 더보이즈의 스릴 라이드 탑승이 잠시 후 시작되죠. 네. 고맙습니다. 11개월간 기대해준 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짜릿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스릴 라이드 즐기기 팁을 공유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나요?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첫 번째, 더보이즈의 청량은 언제나 옳다 인정하십니까? 인정! 네, 인정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청년보이즈로 돌아왔잖아요 다들 어때요? 만족하시나요?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 쿨 제가 이제 롯트킹덤 부터 킹덤까지 이제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청량한 컨셉을 뽑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쿨, 쿨 일단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한테는 이제 만족도 최상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면 저희도 만족합니다 그럼 언제나 정답인 더보이즈의 청량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릴까요? 살짝만 살짝 네, 투자에서 또 1초만에 청량을 찢을 민트 미남 청량 대표! 투자! 누구겠어요? 현지 형! 우리 현지 형! 현지 형!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까요?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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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스릴은 같이 즐겨야 더 짜릿하죠? 맞습니다 스릴은 같이 즐겨야 더 짜릿하죠? 사실 이번 타이틀곡 스릴 라이드는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정한 곡이잖아요 그렇죠 스릴 라이드는 듣자마자 다 같이 이거다 했잖아요 이번 앨범 콘셉트가 정말 찰떡 같다 싶을 정도로 돕는 순간 짜릿했습니다 맞습니다 스릴 라이드의 가장 짜릿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한 10씩? 아 저요? 아 제 생각에는 스릴 라이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? 쿨, 청량 오! 두 단어네요 죄송합니다 두 단어네요 수업 때도 없죠? 그렇죠 좋아요 쿨량으로 봅시다 쿨량! 쿨량! 쿨량입니다 쿨량 쿨량 한 단어 쿨량 좋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팬분들이 스릴 라이드를 같이 즐기려면 꼭 알아요 포인트 동작 뭘까요? 뭘까요? 저희가 또 포인트 동작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번 유씨가 한 번 오! 네 그럼 스릴 라이드의 탑승 분위기를 예열할 겸 저희 전화기 댄스가 있잖아요 네 한번 다 같이 보여 드릴게요 오 예 5, 6, 7, 4 두 두 두 두 두 세 준비 굉장히 쉽습니다 tires 2, 7, 9 Dar씩 fiz 2, 8 DB 더 3ード 네 글자로 이어 말은 게 어때요? 좋습니다 자신 있습니까? 자신 있어요 저부터 시작을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컴백해서 떨리지만 더 새롭고 더 짜릿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 믿고 함께하자 김밥벨트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세류라이트 탑재를 준비 되셨나요? 네 잠시 후에 최초 공개되는 더브 이제 스릴라이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스브라이드 지금까지 더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